환경부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 초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참고해왔던 유럽연합의 기준보다 완화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포함했습니다. 원전 산업은 녹색 자금도 공급받고 탄소 중립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원전업계에서는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무늬만 친환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재산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K-텍소노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과 환경 조건은 유럽연합보다 완화했습니다. 사고저항성 해결류의 경우 EU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우리나라는 2031년 이후 적용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EU는 2025년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31년이 상용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며 고전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에 확정한 정부 계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사고저항성 해결류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친환경인 녹색 부문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은 과도기 격인 전환 부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전환 부문의 경우 2045년까지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만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원전이 K특소름 위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녹색 부분에서 원자력 연구 개발이 포함돼서 이를 통해서 원자력 강국으로서 신규 기술 개발에 앞장설 수 있고 이 개발된 신규 기술로 해외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해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환경단체 등은 K특소름 위가 산업 육성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실제 2030년까지 시급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SMR이라든가 핵융합 등은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원자력 산업계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한 방편으로 녹색 분열 체계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6일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면서도 K특소름 위의 원전 포함은 확정적이라고 밝혀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